1.20.4 발전과제 올클리어 일단 들어가보자 근데 뭐 바이온같은거 한곳에 다 모아놓고 막 그랬겠지? 발전과제 너무 어렵고 많아지지 않았어 이제? 아~~ 그냥 앞으로 가면서 쭉 깨는건가봐 달콤한 꿈 업적을 깬건가 방금? 경험치? 경험치를 왜 주는거지? 마인크래프트! 이걸 뭐 어? 석기시대 이 마인크래프트는 다른걸 의미하는건가? 그니까 마인크래프트 접속할때 뭐 깨진 뭐 그런걸 의미하는건가? 방금 작업대 얻어서 깨졌다고? 아 그래? 아 알림이 안오는 발전과제라고? 아 그렇군 더욱더 좋게 어 덜국괭이 철이 철철 넘쳐 뭐 야생 조금만 해보면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간단한 업적들이구만 저희는 그런거 받지 않습니다 뭔가 공격을 막아야될거 같은데? 방패로 스켈레톤의 화를 막으면 저희는 그런거 받지 않습니다! 업적이 깨진다 이제 여기서 철 곡괭이를 만들어서 이젠 철좀 들어라 자 이제 동굴로 들어가서 철도 캐고 해서 다이아몬드까지 얻어버렸어 자 이제 다이아몬드 짠뜩해가지고 갑옷까지 입었어 인첸트 뭐라도 뭐 인첸트를 하면 되는건가? 어 마법부여자 화끈한 화재 아이스 버킷 챌린지 뭔가 엄청난 작업을 거쳐야만 할 것 같은데요 균형잡힌 식단? 짌 sait 어어어어어어얽 한 번씩 다 먹어야돼요? 돌을 넘은 중 따아어어 dès pozy 아 씨앗이 자라는 곳 업적이 이렇게 발생된다고 아 이건 허기 의 부여받고 음식들을 먹으라는 거 같네 허기레벨이 상당하구만 백짜리 와야야 exchanges 와 장난아니구만 하나씩 먹어볼까 거미 눈을 먹고 도기 있는 enlightened bar 말린 캠프를 먹고 후렴과 괜찮은거 맞지 이거 아 vard headlines 폼한거 뭐냐고 안좋다고 나한테 지금 아아 마을 왜 여기로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내 상금사과 돌려줘 먹었어 황금사과 아 이거 또 또 또 빛나는 황금사과까지 먹으려고 이녀석 이거 달려오는거 보셨어요? 이거는 왜 준거지? 균염부착핀식단? 아 이거까지 먹어야돼 마인크래프트 최대포만감 어 내가 근데 또 뭘 안먹은거야? 수박? 음 이거 한번씩 다 번식을 해야 업적이 있는데 그거 이거 이렇게도 되는구나 얘네 죽여요? 아아 아이 고기 먹으라고 은근 좀 알아보기 힘들게 만들어놨네 아 그리고 허기도 다시 부여받아야되잖아 이거 아아 다음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돼?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돼? 씨앗 씨앗으로 닭 어 저 더미 아아 비싼거 먹네 또 당근 아 균형잡힌 식단 망원경 망원경? 망원경으로 앵무새 보는거 업적 새인가? 망원경으로 새 봐도 업적이 달성이 되거든요? 돼지고기를 안먹었구나 내가 아 이거 허기 포션 또 들고 와야되겠다 이거 안되겠다 분명히 필요할거야 그리고 먹은것들을 다 집어놔도 되겠지 이제? 다 필요없겠죠 이거 다 망원경은 필요해요 마이크랩트엔티티 많이 생겼다 몬스터 사냥꾼 왜 하필이면 마녀죠 몬스터 사냥꾼 아아 나이크 걸려서 잡지도 못하잖아 지는데 나이거? 도끼로 잡아야겠다 도끼로 오오 하필이면 왜 마녀로 넣은거야 다른걸로 해도 됐잖아 대구도 먹어야돼? 대구 없었어? 인생의 동반자 아 이거 이제 길들여야지 금곡갱이? 한 벌 한 벌 정성껏 모시겠습니다? 한 벌 한 벌 정성껏 모시겠습니다가 뭐야 아아 국갱이로 벌집을 캐니깐 되네 벌집을 내 집처럼 야 그 전에 그 꿀을 채취를 했었어야 했던거 아닐까? 이렇게 하면? 어어 화났어 으아아아아아악 죽는다아악 으아아아아악 아까 잔뜩 나버렸는데 근데 이거 왜 안깨졌지? 못아플 위에 설치해야되요? 아아 아아 나름 그 고증같은건가? 그 벌들을 일단 불 연기로 쫓아낸 다음에 벌을 채취하는 고증같은거야? 망했네 이거 아아 어쩌게 깨는게 쉽지않네 망하게 만들어져있네 요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채취를 해요? 아아 여기서 이렇게 병에 꿀을 담으면은 업적이 깨진다 벌집을 내 집처럼 또 희한한 과제가 다 있네 밀랍을 칠하자 밀랍을 벗기자 달콤함에 몸을 맡기다 아 이건 알지 이거 점프할 때 맨날 맨날 깨지는 업적이야 오케이 밀랍을 벗기는 것까지? 에에에에에에 올챙이가 담긴 양동이 슬라임볼? 양동이의 올챙이 한마리? 아 이렇게 풀었다가 담으니까 깨졌다 바로 깨질 줄 알았는데 내가 담을 때 깨지는거구나 얘네 슬라임볼 먹어요? 어 뭐야 너희들 주식이 슬라임볼이니? 희한하네 오우야야야 죽이러 온다 우리 나 죽이러 온다 얘 꼬맹이로 만들면은 개구리가 먹지않나? 이렇게 해놓으면 얘 먹잖아, 먹잖아 그렇지, 먹어야지, 먹어야지 근데 업적이 깨지진 않네, 이게 업적이 있진 않네 허접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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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얘 또 해바라기 먹어? 식사 재료가 굉장히 특이, 특이하신 애들 아, 꽃 종류는 다 먹는다고? 집사 그 자체? 아, 모든 고양이를 길들여요? 야, 나 이거, 그, 생선이 모자라서 다 못 길들일 것 같은데요? 오, 됐어, 오, 한방에, 오, 좋아 아, 한방에 아, 좋아, 아, 될 것 같아, 될 것 같아 아, 다행이다, 충분하구만 집사 그 자체 아, 잠깐만 여기 다음에는 달성되는 업적이 있나? 나 죽어요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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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네 아, 이걸로 여우를 교배시키라고? 짱 귀엽고 토끼처럼 까 기라잇!